네 반갑습니다. 부자명상 5분명상 ASMR 오늘 4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몹시 걱정하는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머피 박사가 그에게 회사에 가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조용히 판매는 매일 좋아져간다 라는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실업가는 박사의 말을 그대로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단한 말이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을 서로 협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곧 여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운이 겹치는 등 기도한대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기도 정도로 잘된다면 세상살이가 힘겨울 일이 뭐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날로 성장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공통된 것은 정말로 간단한 기도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다 잘된다 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확신이 가득 찬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와 관계된 일은 잘 된다고 하는 깊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멋진 생각이 떠오르고 또한 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곤 합니다. 태도에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이 늘 혼란스러워 쉽게 어두운 방향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때 잠재의식은 분별 없이 어두운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념이 또는 긍정적인 기도가 잠재의식에 깊게 각인되어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런 나의 신념대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러한 긍정적 신념을 강화하고 더욱 뼛속까지 강화하고 신념화하고 사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인데요. 이곳이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이라는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나 주소상으로 보나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너 어디 사니?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주암동에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사실처럼 믿는 것처럼 그대의 성공도 그대의 사랑도 그대의 꿈도 당연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